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빈을 잃어버리면 총살이야 빈을 찾아 시동해주라 박동아 땅크를 지키라 우리 땅크부대가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까부순가 살려주시라요 내가 아직 학생이예요 죽어버라 평소 못 찾을 거이니 빈을 내봐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살아야 살 거 아니오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전쟁의 운명이 달린 비밀문서가 사라졌다 개운해를 혼자 살았는데 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임무가 시작된다 서부전선 9월 24일 대개방